친구들아, 내가 이번에 추석이라는 걸 알았는데 추석, 그거 진짜 무서운 거더라 우리 추석이어서 시골 가야돼 가자 이제 추석, 그게 뭐야? 먹는 거야? 하, 추석이란 놈 도대체 어딨길래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걸까? 아, 도착했다 나의 추석은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다 엄마, 쟤 이상한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자 아이고, 집이다 이제 너가 왜 여기 엄마,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 생담 쫓아내줄게 아, 피부병 낫는 동안 우리 집에서 푹 쉬다가 뭐라고? 너네는 추석이라는 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구독, 좋아요, 꾸욱 고맙습니다 거의 다